지난 2분기 중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5대 중 한 대는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중국 시장에서 15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시장 점유율 19.4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직전 분기인 1분기 대비 판매량은 280만 대, 점유율은 0.9%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중국 업체들인 레노브와 쿨패드 등의 판매량은 직전 분기보다 130만에서 270만 대 늘었지만 점유율은 9.7에서 12.3%에 머물렀습니다. 화웨이는 오히려 판매량이 50만 대 줄어 점유율도 2.4% 줄어든 9.6%를 기록했습니다.